비엘 7 통천 부위는 머리 부위 전발제에서 위쪽으로 4촌 앞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5촌 떨어진 부위입니다. 승광 비엘 6과 낙각 비엘 8 사이의 중점으로 사신총의 앞쪽 경열들과 같은 높이에 위치합니다. 침을 놓을 때에는 0.2에서 0.3촌 가량 직자하거나 0.3에서 0.5촌 가량 사자합니다. 침을 놓을 때에는 두세지가 되어 있습니다. 침을 놓을 때의 반이 침을 놓을 때에는 três 파일을 놓은 페이다를 놓아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